우키의 오오 채리언니 채리언니 어떡해! 혼자! 혼자! 직접 만든 채리언니 여러분 이거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맞아! 아 맞아 너무 웃겨 아 그런 거 아닌데 아냐아냐 부끄러워 부끄러워 신고로 그렇지 그렇지 받을 수 없어 왜요? 너무 빨라 우리 하나 아니길래? 하나 아니지 이럴 때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진짜로 7년 뒤에 받아줄 거예요? 언제 받아줄 거예요? 7년 뒤? 한 30년 있으면 받아줄게 내가 30년 그럼 그때는 제가 50살이네 뽀뽀하기니 어 그때 받아줄게 그럼 그때 내가 해줄게 그럼 그때 제가 해줄게 어? 이거 이거 진짜 진짜 30년 뒤에 다시 비안을 찍겠습니다 네 네 네 30년 뒤에 어디 나한테는 올라도 돼 그래 너 몰라도 돼 저는 느껴가지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응 그랬어요 아냐아냐 3년차가 되는데 아직도 제 뽀뽀를 받아지 않았습니다 3년차가 되면 뽀뽀를 받아야 되고 아니 나는 그냥 그냥 선택을 못 받을 거예요 왜요? 제가 뭘 잘못했어요? 제가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제법으로 받아주세요 아 그건 싫어요 내가 진짜 했으면 제가 이제 그게 싫어요 언니 받아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쉬운 받아줄까 봐 겁이 나거든 다이어트 지금 이렇게 두 вас heart 3분 더 진짜 200000씩도 괜찮은데 작가님이 더 잘 찍어주셨으면 너무 많은데 자간이의 장난을 아니야 우리 잘 찍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식초 여름 우리 뭐 먹어 수와 요즘에 계속 먹는 거 수박 우리 얼마 전에 자켓 어디서 찍었어? 가평 수영장 어 그래 뭐야 이게 몇 글자야? 네 글자 첫 번째 거 메이크업 해요 그리고 드라마 한국어 드라마 한국어 세 글자 은희연 해봐 너? 너? 아 아 너무 안 돼 그냥 이러면 돌아 돌아 우우우우 우우우 오우우우우우 이런 거면 안 돼요 여기가 조금 나요.